오늘 곰돌이랑 앵그리버드랑 같이 나왔어요. 이제 채널명 바꾸려고요. 아 시끄러워. 로미가 아니고 앵그리버드로미. 앵그리버드. 주먹밥. 오오오. 두부 사자. 이렇게 점점 화가 신경. 이렇게 점점 화가 신경. 흐흫 여기에서 와 4개만 하자 샘이 왜 이렇게 한 번 밟았네?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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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도 있다고요? 얘는 그거 완전 김전에 응 진짜 잘해 진짜 잘해 포트 타러 갑시다 포트 타러 갑시다 소리 질러 차를 세워놓고 저희는 우버를 불렀습니다 우벅이 20불 냈다고 합니다 썩랑곰돌이 띠뻑 왕쇼 로버스 너 통틀갈리 왕쇼 냈기 이거 근데 방산 바쁘고 그런 거 잘해야 되는데 그러게 응 어 그니까 그니까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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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 아 으 아 으 어 어 편하다, 그치? 응 바람 시원하다, 그치? 어떻습니까? 아주 좋습니다 진짜 좋다, 그치? 옆에 밖겠다, 빨리 노저라, 노저라, 노저라 나무 박히면 우리 끝이다 앞으로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진짜 많다 이럴까봐 오 대박 오 대박 좋네 바이밍기야 짜증나 진짜 완전히 대박이다 진짜 좋지 너무 좋네 오 전성 뼈으로 갔네 눈 안 막아야지 아 재밌다 진짜 진짜 세다 바다야? 여기 왜 이래? 하도치네 가득이야 우와 여기 봐봐 우와 제대로 하는데 우와 재밌다 홀딱 다 젖었습니다 추워 죽겠다 다음 타안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와 재밌다 los 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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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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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